자, 나노신 소재가 지금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차전지 관련주는요. 이제 보시면은 1차 테마, 대장주들이 가죠.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코스모 이런 애들 가고 이제 2차 테마, 3차 테마 이게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나노신 소재의 급등을 할 시점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나노신 소재가 화학기업이죠. 화학기업. 이걸 이제 기업을 대서 기본적으로 알 건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원래 애들이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태양전지, 반도체, 2차전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마 형성이 생각보다 얘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뭐 디스플레이 쪽이 확실히 지금 저조해요. 근데 이번에 또 뉴스 나온 게 LG가 이 삼성을 어... 처음, 간만에 제꼈죠? 삼성을 제꼈어요, 여러분들. 가전 쪽에서.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요. 이 디스플레이 쪽을 가장 최강자예요, 디스플레이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한 번 더 얘들을 또 입을 수 있고 또 나노신 소재가 또 글로벌 MS1위지 쪽에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죠. 또 2차전지의 양극재, 응극재에 들어가는 고전성 소재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향상시키면서 에너지 밀도 증가 기여하고 응극재에 대한 실리콘, 응극재 부피 팽창 뭐 이런 억제하고 아무튼 간에 이제 전사 실적 뭐 이런 거 봤을 때 나노신 소재는 하반기부터 다 시작이에요, 하반기가. 하반기가 정말로 시작입니다. 솔직히 얘들이 매출을 뭐 그렇게 썩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번 연도가 영업이기 160억 정도인데 이러면은 지금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장률을 봤을 때 24년을 보면은 25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거의 뭐 이제 슬슬 이제 성장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오밸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래요, 진짜. 그리고 이제 21년부터 또 매출도 다른 사업보에 시작하고 있고 나오는 게 시작되고 있고 25년도까지는 거의 뭐 70%까지 상승을 한다, 25년까지. 그러면은 나노신 소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제, 이 음극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고 문제는 아직도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면요, 이 관련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올라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나노신 소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MACD,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추세선을 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부티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선만 꺼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생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CNT 쪽도 괜찮고 CNT가 이제 실리콘 음극제 그쪽이니까 뭐 배터리 체인 자체가 이제 금속성도 있고 이제 금속성이 중요한 물성인 만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나노신 소재의 CNT가 금속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더욱 높은 입지를 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지금 회사 내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을 전혀 안 나오고 개발만 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4조, 5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나노신 소재가 더 갈 줄 알고 이렇게 샀다가 지금 떨어져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안 좋으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면서 함께 매수매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노신 소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나노신 소재도 같이 건드려보면서 장중도 괜찮은 종목도 함께 건드려보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 우리가 기업 좋은 기업 많아요.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다 됐는데 결국은 이제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생각했을 때 카카오 제외하고 얘들이 죽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얘들은 지금 안 올까? 이거예요. 솔직히 다른 기업보다는 이차런지 따까리 기업보다는 얘들이 훨씬 좋은 기업이죠. 근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아직 시장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표를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야지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나누어오신 소재 매매방 초대링크 받으실 분들은 자 나누어오신 소재 다섯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주식을 배워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카톡방을 못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 신화로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이에요.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러한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을 아는 것 같애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그때 요청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나노신 소재 이렇게 한 다음에 자료 두 글자만 더 붙여서 일곱 글자 나노신 소재 자료 달라고 나노신 소재 자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파일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또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